대구시 수성구 파동 일자 여러분, 뱃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산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전생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전생, 전생 얘기가 내내 다음 생 이야기예요. 전생 투시, 전생 리딩, 전생 퇴행,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전생을 왜 체면, 전생을 투철하게 우리가 꿰뚫어 보면 좋은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시작이요. 전생 투척이 시작한 것은 많은 분들, 의학자들, 철학자들, 의학자들, 우리가 케이시나 견원이나 이 모든 사람들, 서양의 의학자들이 했느냐 하면 병이 났는데 병이 잘 안 나요. 약을 써도 배격이 무효일 때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병을 알았지 하면서 전생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전생을 알면 참 재미도 있고 이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해서 다음 생을 맞이할 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생에 참 기구한 원안에 왼수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생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저 사람은 나를 속만 새긴다고 생각하는데 전생을 투체에서 보면 전생에 그 사람을 그만큼 속 새긴 사람들끼리 받고 태어난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원안하고 왼수하고 욕하기 전에 이해하게 돼요. 전생 어떻게 사는가 이해를 했으니까 받고 태어나서 내가 안갚음을 받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왼수가 사라져요. 원안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원안을 갖고 죽지 않고 원기가 되지 않고 원안을 품은 영가가 되지 않아요. 고혼과 애혼과 원혼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그리고 효자가 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들이 간 게 아니라 자녀가 간 게 아니라 아주 그 효자가 교통사고 나서 같이 엄마랑 가다가 그 앞에서 효자 아들이 그냥 교통사고 나서 현장에서 가는 걸 목격하고 이런 거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건 가슴에 못 박지 않아요. 그렇게 효자들이. 그럼 그 어머니와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좀 상당히 전생투시가 중요합니다. 전생투시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나 소개하고서 또 제 강의를 이어갈게요. 현생에서 금생에서 다시 만난 약초 상인과 손녀 이야기인데 한 중년 남성이 와서 전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전생투시를 한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중년 남성은 전생에 조선시대 후기에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시장이 내다 파는 약초 채취 상인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귀한 약초를 캘 때마다 음막집에서 할아버지가 손녀 하나를 데리고 키는데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래서 귀한 약초를 구할 때마다 병든 손녀를 위해서 정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성껏 약을 조제해서 손녀를 치료해 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생을 투시하니까 병든 손녀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약초 지금 얘기한 약초 상인과 사랑하는 사이였다. 전생 얘기예요. 투시를 하니까 병든 손녀의 할아버지가 어머니도 없이 혼자 키웠다 했잖아요. 그 손녀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약초 상인이라고 했죠. 전생에 중년 남자가 왔는데 약초 상인과 서로 진한 사랑을 하던 사이여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두 집이 다 찌들게 가난해서 부모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결혼을 이룰 수 없는 사이였다. 그래서 그 여인은 보부상한테 팔려가듯 팔려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고 억지 결혼을 해서 시집가서 사는데 딸을 낳다가 산후 휴증으로 어머니가 돌아가고 맙니다. 돌아가십니다. 죽고 맙니다. 이 손녀를 그렇게 보부상한테 팔려가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남편과 사이에서 딸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 딸이 그걸 할아버지가 키우는 손녀인데 이 전생에 이 중년 남자가 왔는데 전생에 그 혼자 된 딸을 키워 약을 지어다가 정성을 데리고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서 전생 얘기니까 살아있어요. 전생에 살았기 때문에 알 거 아니요. 사랑하던 그 여인이 딴 데 억지로 시집가서 죽었는데 그 딸이 혼자 살아서 할아버지가 키운다는 걸 알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랑했던 그 여인이 어머니를 위해서 그 딸을 돌보라는 건 그건 당연히 연민심이 자비심이 우러날 거 아니요. 그래서 기쁜 연민심을 느끼고 손녀의 병을 치료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쏟아요. 온갖 정성을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생 투시기가 끝나자마자 중년 남성만 명함을 내놓으면서 이제 자기의 천생의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함을 내놓는데 아주 유명한 한의사였다. 그러니까 전생의 한약을 산에서 캐다가 약재상에 팔았던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금생에는 유명한 한의사의 선금공독으로 전생에서 선거 한의사가 되었던 거예요. 이 생에 7살짜리, 4살짜리가 노래를 잘해서 보니까 전생에 노래를 불렀더라. 그와 똑같이. 거기서 끼리끼리 만난다고 이 태어나는 것도 자기 업대로 유유상정으로 했던 버릇이 태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습관과 버릇을 어떻게 갖느냐가 다음 생에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생이 긴 것 같지만 짧아요. 그렇지만 짧지만 죽어서 49일 만에 다시 태어나요. 잘 살면 더 행복하게. 그렇게 해서 3세를 살아갈 때 죽는 게 그렇게 서럽고 원통하지 않아요. 죽음은 그만이도 하면 서럽죠. 끝이라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 금생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의사랑을 밝혀요. 그리고 금생이 이제 결혼 전에 지금이 아내 이 한의사 얘기입니다. 이제 투시가 끝나죠. 남년 40대 중년 남성이 찾아와서 한의사의 명함을 주고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가 결혼 전에 금생 얘기입니다. 이건 투시는 끝났고. 그래서 지금 이 아내가 자신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데 옆에서 밥이라도 해주고 또 학비라도 대주고 했던 거예요. 결혼 전에 금생의 지금의 아내가 자신을 지원하고 격려해준 덕분에 그 어려운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한의원이 이제 한의사가 된 거예요. 유명한 한의사가. 그런데 그 금생의 이제 지금의 이제 아내가 누구였나 하는 건 전생 투시한 사람 알 거 아니요. 금생에 태어나서 한의사가 되기까지 지원해주고 격려해준 분이 누구냐. 그것이 전생에 자기가 돌보았던 그런 자기의 애인의 딸 그 손녀가 금생의 부부로 만난 거예요. 당신이 이 딸의 어머니와 사랑을 꽃피워서 결혼을 못해서 아기를 탄생하지 못했지만 그 손녀를 돌본 그런 선금공덕으로 그 딸하고 부부로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사랑을 못 피운 꽃을 이 딸을 만나서 유명한 돌보면서 뒷바라지하면서 그 아내로서 유명한 한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의사는 보상으로 이생에 그렇게 한의사로 산에서 약불이 캐는 그 약재상에 팔던 그런 사람이 보상으로서 손녀를 병든 손녀를 돌본 공덕으로 보상을 받고 한의사가 된 거고 그 딸은 병든 손녀는 보은으로 인정, 그 은혜로서 다시 이분과 부부로 만나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들 전생투시는 그래서 우리가 선금공덕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선금공덕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과를 믿고 파르르마 법칙을 믿는다면 이 선금공덕, 공덕의 삶, 복을 짓고 사는 거예요. 성금공덕, 복력 성불이라 복이 있어야 성불한다. 복력 있어야 성불한다는 얘기는 복이 없으면 전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전부 다 공덕 짓고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 배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구원해주고 그런 삶 그래서 전생투시하는 것은 선금공덕 인간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 가치 전생투시가 선금공덕을 쌓으면 이렇게 보상과 부운으로서 태어나더라 서로 은혜를 갚는 걸로 아내가 돼서 돌받은 병든 어린아이 때 도와준 공덕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사람이 한의사 되기까지 뒷바라지를 하는 그래서 아내가 되는 그런 보운으로 은혜를 갚는 걸로 태어나더라 그 가난한 손녀를 뒷바라에서 병들 고쳐주고 그 정성으로 보상을 받고 한의사가 돼서 태어나더라 선금공덕이 영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선금공덕이 전생투시를 하면 인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금생에서 쌓은 선금공덕의 좋은 에너지가 다음 생에 그대로 에너지가 돼서 작용한다 그러면 그런 선금공덕의 긍정의 가치 삶의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그 공덕을 선금공덕을 그래서 네팔 짜야 하는 것을 고치려면 이런 공덕을 많이 쌓으라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덕 쌓는 건 자기 가진만큼 자기 능력만큼 가진 건 없어도 재능이 많으면 재능보시할 수 있는 기회도 아주 많아요 우주상보시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고치려면 선금공덕을 살면 된다 전생에서 병든 소녀를 정성껏 치료해준 공덕으로 약초상인은 전생에서 훌륭한 한의사가 된다 약초 캐다가 자기가 끓여서 먹여서 구원해진 공덕으로 유명한 한의사로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 병든 소녀는 그 보답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보은으로서 한의사의 아내이자 현모로서 태어난다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 얼마나 갸륵한 행복의 부부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생 투시를 하면 이런 예는 수많은 예가 나온다 보상과 보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상보실을 해지만 그 공도로 자기가 크게 성장해서 이승인과로 더 팔자를 고치고 태어날 수 있고 업력의 삶에서 원력의 삶을 살면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냥 잊지 않고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음 생에 이생의 앙갚음에도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반드시 이렇게 만나서 갚는다 그래서 삼세양주 인과를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고 인과여견하다 카르마 법칙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보은과 보상으로 씨뿌린 대로 거둔다 씨뿌린 대로 만난다 악인악과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인간관계로 만나서 가슴에 못 박고 가고 칼부림 나고 그러한 얽히고 설킨 나쁜 인과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이건 간단한 이야기지만 상당히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교훈이 크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면 전생 약초 상인은 음막기 병든 손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완 약초 캘 때마다 데려 먹여 가지고 낳게 해줬다 그래서 전생 투시하는 분이 찾아온 40대 중년 남자를 보니까 병든 손녀 어머니는 약초 상인과 사랑하는 사이였다 어머니는 그래서 가난해서 결혼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랑을 못 이루고 다른데 시집 갔는데 딸을 낳다가 죽었다 산후 시위 중으로 약초 상인은 사랑했던 여인의 딸 그 손녀를 그 할아버지 손녀를 지극정성으로 치유를 해줬다 전생의 투시를 마치고 나니까 죽는 남성에 명함을 주는데 아주 유명한 한의원의 원장 한의사였다 결혼 전에 지금 아내가 공부한 한의사가 되기까지의 뒷바라지 모든 걸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덕분으로 유명한 한의사가 되었다 그건 보은이죠 전생에 그 어린 소녀를 치료한 공덕으로 성금공덕으로 한의사로 격상돼서 향상일로로 태어났고 그 결혼 전 지금 아내 학업비용을 지원해주는 아내는 그 손녀는 부부로 만나서 지금의 한의사가 아내가 돼서 전생에 정성껏 치유해주고 사랑했던 여인 그 보부산에 그 딸을 낳고 죽은 그 딸이 손녀를 치유해준고 그러니까 사랑했던 여인은 죽고 딸이 정성껏 치유해진 그 공도로 금생에 그 손녀가 그 어머니의 그런 못다한 사랑을 이어서 부부로 만난 거예요 우리 삶은 지금 전생, 현생, 내생을 그렇게 얽히고서 얽힌 인과와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했던 불쌍한 그 사랑했던 여인, 헤어진 여인 그분의 병든 여인과 정성껏 돌봐준 공덕으로 금생에 결혼을 해서 모든 숙제를 다 풀었죠 아름답게 풀었죠 진실로 인간에게 미래가 다음 생 있다면 현생에서의 선금공덕은 우리가 살아서 할 수 있는 다음 생에 대한 풍부한 펀드에 드는 것입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현생에서 진정한 나의 입과 몸과 생각으로 선금공덕을 쌓은 것은 다음 생을 위해서 예금하는 것이요, 보험되는 것이요, 펀드를 드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한테 주어진 인과로서 삶을 살다가 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상속받을 수 있는 건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죽은 자의 옷은 호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자기의 신구의 사목, 몸으로 진고 입으로 진고 생각으로 짓는 업은 제8아리아식 잠재의식의 무의식의 저장, 함장, CCTV에 찍혀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고 상속되어진다 그것이 카르마 법칙이다 다음 생에 가져갈 때 물질적인 건 하나도 가져갈 수 없지만 자기가 뭐하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전부 상속돼서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내 팔자야 내 업보야만 외치지 마시고 내 업장이 얼마나 크기에 이렇게 가혹한가에 하지 마시고 보다 복받게 이수긴가로서 태어나려면 선금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우리가 가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지만 3.1 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탄물은 일조진이라 티클 진짜 공소의 공소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성의 선금공덕을 왜 많이 써야 되느냐 선금공덕 간세무살 부르듯 지장무살 부르듯 나는 저녁에 잘 때 오늘 선금공덕을 얼마나 많이 쌌나 찡그리게 살지 않고 화내서 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배려하고 모든 생명은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여라 하고 자비심으로 살아가는 것 3.1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 동안에 쌓아온 보배다 3.1 동안 닦은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았느냐 탐진지 삼독에 독가스를 품고 살았느냐 100년 탄물은 일조진이라 100년 동안 탐한 물질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더라 3.1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탄물은 일조진이라 우리 불자들이 이런 거 전부 다 외우시라고 관세무살 지장무살 부르듯 3.1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탄물은 일조진이더라 멋있지 않아요? 공설의 공수고가 아니에요 천 년 동안의 보배예요 3일 동안 제대로 닦은 마음은 천 년 동안 태어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100년 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불나고 저기 물난리 불난리 또 사기당하고 또 잘못 살아서 세금으로 다 국가에 뺏기고 도둑한테 도둑질 당하고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수가 있다 화학원이 될 수가 있다 나는 것 그래서 전생투시는 우리가 영혼은 자신이 만드는 운명의 바다 영혼이라는 건 전생투시를 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운명의 바다를 향해 가는 배와 같다 전생투시를 해서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운명의 바다를 노적고 향해해 가는 배와 같다 한 사람의 배는 폭풍과 무라치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한데 갇혀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간다 그러한 바다를 향해 가는 돛담배가 있는가 하면 평안하고 안전한 향해 순풍의 돛담배라는 말이 있죠 순풍의 돛담배처럼 붉은 노을이 지는 아름답게 물든 항구에 탓을 내리는 그러한 그러한 항해를 할 수 있는 두 사람 이것은 전생의 삶에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 순풍에 도는 돛담배를 타고 노을진 아름답게 물든 항구에 도착해서 달을 닷을 내릴 것이냐 폭풍과 내어라 치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에 안개는 자욱한데 갇혀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항해를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삶의 경험들 과거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는 경험들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순풍 돛담배를 타고 항구에 돛을 풍어 배에 가득 찬 고기를 안고 항구에 도착할 것이냐 성장의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와서 보쉬하라고 구걸하거든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물러서지 말고 복지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저도 절인인과 많은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자꾸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면 오지 말라고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한테 복지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웃으면서 많고 적군간에 보쉬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고 궁핍하다고 복지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 당하는 모든 경험들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영적 자양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적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모든 자연환경들 모든 여건들이 힘들 때 그것을 싫다고 배척하고 왠수 삼고 물리치지 말고 그걸 자양분 삼아서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라 나무 묘법 연화장 나무 묘법 연화장 법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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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경전을 보면 그 경전에서 제목에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원경은 대방광불화원경 신광광교상 판사하지 않고 설명해 드릴게요 대방광불화원경은 마음이 크고 원하지 않고 넓게 쓰면 저 108층에서 내려다보는 안목의 세계처럼 하늘을 허공에 머물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배려심과 자유심을 가지고 살면은 부처님의 나라를 인생 각자 사람들이 다 침청정 국청정 그러한 대방광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는 부처님의 말성으로 장엄된 세계 꽃으로 장엄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대방광불화원경이라고 그러고 금광경은 파이집현상공이라고 아지법집 아상인상충재장 수자상이 없으면은 보살이라 아상인상충재장 수자이 있으면 즉비 보살이 아니다 아지법집 나와 너를 가르면은 안된다 그 다음에 나와 내 파이집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능와 색성향미 첩법으로 대상으로 접촉하면서 느끼는 것의 전부다 생각 수상행식을 파해서 이집을 파해서 아공, 법공, 구공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두 한 생명이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로 행복하여라 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로 행복하여라는 건 나와 나는 구별이 없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지 현상국이 금광경에 대해 법화경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연꽃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연꽃 불교의 꽃이 연꽃입니다 왜 불교의 꽃이 연꽃이 되었나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 피어나지 맑은 물에서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싫다고 피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자기가 자양분으로서 먹고서 그 아름다운 우아한 청정한 연꽃을 피어냅니다 법화경이 연꽃이 법신꽃 법화경 연꽃 법화경 그렇습니다 꽃경 최상의 꽃의 경 백년화의 꽃경 그래서 그렇게 피어난 연꽃은 순박하고 아름답고 더러운 땅에서 피어났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 중생 사람들이 불교의 연꽃이 된 이유는 이 사바세계는 너무나 힘들어요 괴로우고해라고 그러죠 사바세계는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산 넘어 산이요 그리고 부딪히는 사람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좋은 사람보다는 전부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가족도 그렇고 도반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전부 왼수고 그것이 그 가운데 사는 우리 사바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다 피해가지고 산으로 숨을 것이냐 그래서 세상살이 힘든 사람들이 머리 깎고 절에 나가버릴까 하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은 세상에 살기 힘들어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면 편할 줄 알고 깎는 사람들은 100% 실패해 봅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 괴롭다고 산으로 숨을 수도 없고 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바위 속에 숨을 수도 없고 땅 속에 들어갈 수도 없다 거기에서 연꽃처럼 피어나야 된다 역경계 순경계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입니다 역경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대안할 것이냐라는 것 그랬을 때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과 아내와 신의와 직장 상사와 하사 도반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 전부 왼수입니다 왼수라는 사람들 이 왼수라는 사람 왼수가 석 달려를 장마지는 것도 환경에서 주는 스트레스여 왼수입니다 우울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중생들 나를 괴롭히는 이 중생들이 이 중생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자을 괴롭힌다는 이 중생들이 연꽃으로 보면 비수보리 더러운 진흙탕이요 우리는 진흙탕에서 고통의 바다 사바세계에서 리전치고 물 튕겨서 서로 너도 물들고 나도 물들고 서로 진흙 싸움 통해서 싸우지 말고 거기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 중생들을 내가 행복해 주는데 내가 성불하는데 내가 깨닫는데 연꽃이 피어나듯 바탕이 되고 뿌리가 되고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역경계 사람들이 연꽃이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나도 그들을 스승으로 삼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바탕과 뿌리로 삼고 에너지로 삼아서 자양분으로 삼아서 거기서 성장하는 삶 순경계에 순풍에 돛담배는 누구는 못 가요 그냥 놔둬도 가는데 어려움의 풍랑이 올 때 이 사바세계는 고해바다라는 건 어려운 풍랑 속에 우리가 노조끄 가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거냐 더러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연꽃이 불교의 상징의 꽃이 된 이유가 4월 초파일날 연등을 키우고 축제를 벌어낸 이유가 이 괴로운 세계에서 그것을 발판 삼아 뿌리 삼아 기둥 삼아 에너지 삼아 자양분 삼아 딛고 일어나서 거기서 인동차가 겨울을 견뎌서 봄날의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내 인생도 그러한 꽃을 필 수 있는 이것은 막연한 하나의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 언제까지 왼수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죽든지 어디 해외로 가든지 떠나야 되는데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된다 선과 악과 미인과 밉지 않은 사람 함께 살아야 된다 더럽고 깨끗한 건 더러운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할 게 아니고 깨끗이 취할 게 아니라 더러움과 깨끗함은 항상 공생하는 것이고 함께 따라가는 것이다 이쁜 여인이 와서 결혼하자 해서 결혼하려 했더니 뒤에 추한 여인이 나타나서 나하고 결혼하자 하니까 나는 이쁜 사람하고 결혼한다니까 나는 우리 자매지간이라 항상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언니만 취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듯이 우리가 나를 괴롭힌다는 그러한 왼수지간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숨을 것은 없다 버릴 것은 없다 반야신경이 나오는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것이 본래 없다는 걸로 없다는 것까지 쭉 가야 되지만 연꽃 얘기를 해서 얘기지만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더라 그걸 자양군 삼더라 나를 괴롭히는 모든 친구들, 도반들이 너를 내가 성숙시켜주는 내 내공을 시험하는 내가 마음의 내공이 마음의 근력이 시야 건강하듯이 내 마음의 내공이 쌓여서 마음 근력을 키워낼 때 어두운 외롭고 외로운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안개가 낀 바다에 향해를 하고 가는 그 마음 공부하고 내공을 쌓은 마음 근육의 힘으로 우리는 어려운 이 사바세계 삶에서 견딜 수 있고 헤어날 수가 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부처님 가르침이 문수지혜고 보온 행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왼수는 본래 없어 모든 유의법은 뜬구름이 하늘에 나타났다가 소멸지는 것과 똑같아 인연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나타났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야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늘에 뜬구름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겠어요 그것은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다는 건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실체는 없다 욕먹는다는 것도 욕도 실체가 없는 거고 욕먹어서 화난다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에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을 했을 때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된다는 것도 되지만 내일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규정을 지치 않기 때문에 선이다 악이다 규정을 지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로윈데이에서 사고를 당한 이런 분들한테 마음의 위로와 기도를 하지 못할 망정 제2의 화살을 쏘지 말라는 얘기를 이 떡이에서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실체도 없는 거에 우리가 집착하고 해서 제2의 화살을 맞고서 외상으로 스트레스로 외상으로 끝나야지 스트레스로 마음 고생까지 해가지고 잠 못 자고 우울하고 병까지 걸려서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까지 할 수 있냐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인연이 있으면 나타나고 인연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 실체가 없는 거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아침이슬 같은 거 뜬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와 같은 것에 집착해서 끌려가서 고생하고 살지 말고 손님의 객진 번뇌에 도둑에 내 본 불성을 뺏기고 살지 말고 연꽃처럼 진흙탕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인생을 삽시다 오늘 또 제 강의에 보탬의 삶에 되었으면 ARS 060 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